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마지막 절차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여섯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또 다른 여섯지파는 에발산에 서도록 하여서 저주를 선언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열두 가지의 저주를 말합니다 그때 각각의 모든 백성들은 저주마다 아멘하고 화답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축복의 선언이 생략되고 저주의 선언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관련이 된 개명은 받아들이기 쉽기에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불순종의 죄와 또한 그로 인한 벌은 엄히 경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열두 개의 저주 목록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지 않는 한 죄의 형벌과 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선을 알고 또 선을 행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한 죄 때문에 타락하여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선을 심어서 복을 거두기도 하고 악을 심어서 저주를 거두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감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우상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것까지 열두 가지의 죄에 대한 저주들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본문에 나오는 열두 개의 저주 항목들이 율법에 말하는 저주 항목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샘플일 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저주들이 가지는 성경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두 가지의 저주들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인간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그 죄는 또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저주의 항목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하고 화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가라앉고 또한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 율법은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쩌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습니다 작게는 10개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613가지의 개명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의 365개의 개명과 하라는 248개의 긍정명령으로 이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365개의 개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행하라고 하는 248개의 개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또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그대로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시다 소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재물이 되심으로써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도저히 얻지 못할 그 의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모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히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사람에 대한 저주가 먼저 선포됐는데 잘 보면 이 말씀은 행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관계적인 의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혹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철저히 세상의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것 나그네와 고아와 과보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것도 저주받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웃 사랑에 대한 개명입니다 특별히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깨뜨리는 행위도 저주받을 일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거나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근친상관을 금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와 정체성의 뿌리를 흔드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다시금 하나하나 들려주시고 기억하고 또 경계하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관계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하여서 짓는 그러한 죄는 인간의 잔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웃을 암살하거나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행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망가지면 그것은 비인격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짐승이나 물건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 결과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엄중한 무게를 동일하게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축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어두운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게 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항상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한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구제하고 돕는 손길을 우리가 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과 시간 그리고 재능을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이웃들, 특히나 약자들을 배려하고 섬길 때 우리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합 언약을 통하여서 복과 저주를 두었던 것처럼 역시 우리들 앞에도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 가운데 어느 길에 설 것이냐라는 것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합니다 내일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순종하면 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